우와! 도황색 하트 케이스다! 백설아 그건 니꺼야? 아니 내꺼 아닌데? 니꺼 또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되지?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 쪽지가 내꺼 아니니까 열어보면 안되겠지? 응 어? 아 뭐야 궁금해? 뭐라고 써져있는거야? 파랑색 공주 나라로 가라? 뭐? 파랑색 공주 나라? 어? 어? 세인이가 사라졌네? 그렇다면 나는 노란색 공주 나라로 가라? 어? 그럼 난 사라지겠다! 으악! 우와! 우와! 공주 오시다! 거기다가 노란색 급식이잖아! 야! 백설아 넌 노란색 급식 왔냐? 막 파란색 급식이야? 하하하하 우와! 너도 죄다 파란색 음식들 뿐이네! 맞아! 급식이 모두 다 파란색이야! 하하하하 재밌겠다! 오늘의 주제! 파랑! 노란! 급식! 음 근데 리라쿠마 도시락인데 왜 틀만 있어요? 달고나 초콜릿 뽑기를 성공하면 나머지 재료를 드립니다! 네? 달고나 초콜릿을 성공시키라고? 좋았어! 달고나 초콜릿을 꼭 성공시켜서 리라쿠마 도시락을 얻고 말거야! 우키님들 저한테 응원해주세요! 해볼게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오! 이거 근데 조금 쉬워보이는데?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우키님들 요거 달고나 해본 적 있어요? 성공해본 적 있어요? 저는 공주 장갑을 끼고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데 하지만 저는 꼭 성공해서 리라쿠마 도시락을 먹을거에요! 거의 된거 같은데? 오! 하나 둘 셋! 오! 성공했다! 도전장 받고 성공! 와! 진짜 성공해서 기분 좋다! 도시락 재료를 드립니다! 우와! 리라쿠마를 완성하세요! 오! 리라쿠마 얼굴 완성하라고? 재밌겠다! 우리 같이 리라쿠마 얼굴 만들어볼까? 리라쿠마 모양에 밥을 꾹꾹 눌러주고 뒤집어주면 하나 둘 셋! 우와! 모양이 완성됐다! 벌써 다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 재밌다! 하얀색 치즈의 모양을 꾹 눌러주면 오! 짜잔! 우와! 알아서 됐어!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요런 예쁜 꽃들도 해줄거에요 하나 둘 셋! 오! 너무 짧게! 우와! 이런 모양이 됐어! 봐봐! 재밌지? 이제 노란색 티를 만들어줄건데 어떻게 만드냐고? 노란색 지단 위에 모양틀을 꾹 눌러서 만들고 헉! 됐다! 이게 키야! 검정색은 이 종이 호일의 모양틀을 따라 그림을 그려주고 연필로 다 그렸으면 짠! 이 모양대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위를 삶을 땐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해요! 이렇게 김을 올리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볼을 올려주고 귀여워 귀도 올려주고 우와! 눈! 잘 되야되는데? 괜찮지 않아요? 리라쿠마 코까지 올려주면 와! 완성! 우와! 진짜 리라쿠마 완성했어! 리라쿠마! 네! 끝이 아니라구요? 왜요? 옆에다가 카레를 부어줍니다! 와! 이렇게 네이클로버도 여기다가 예쁘게 올려주면 귀여워! 와! 이제 진짜 완성! 이거 어떻게 먹어! 귀여워서 못 먹을 것 같아! 야! 못 먹을 것 같으면 나 전화? 하! 아니야 세인아 그건 아니야! 사진 조금 찍고 네 가지 불닭이랑 같이 먹을 거야! 그래! 그러던지! 난 더 신나는 게 많으니까! 오키들 잘봐! 내가 얼마나 멋진 게 있는지! 오키들 레고 잘해! 나 레고 있어! 레고 블럭을 이렇게 하나 둘 쌓아주고 끼워주고 어! 저기 봐!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빨리 이 사실을 대왕님에게 알려야겠다! 산을 넘어서 영차 영차! 어! 대왕님! 대왕님! 큰일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냐! 대왕님! 다름 아니라 적군이 저 멀리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 각자 위치를 가서 공격 자체를 취해라! 네! 어! 적군들이다! 적군들이다! 그래! 적군은 나도 먹어주겠다! 아! 끔찍하지? 다음은 레고 블럭을 먹어볼까? 아! 아! 음! 맛있잖아! 안돼! 우리 애플룩들이! 아! 풀룩들은 하는 수 없다! 내꺼야! 아! 너네꺼 아니야! 내꺼야! 아! 맛있어! 아! 그리고 나한테 솜사탕이 있거든! 하하하하! 솜사탕 너무 맛있겠잖아! 한입 먹으면! 음! 음! 너무 신나! 아! 솜사탕을 녹여버리면! 아!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설마! 꼬부기 키링이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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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꼬부기 키링이 나왔잖아! 아! 너무 좋아! 파란색은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주나봐! 어? 사실 너무 예뻐서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사진도 많이 찍었고! 인사도 했고! 이 리라쿠라쿠마 카레랑 4가지 치즈불닭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귀를 집어주고! 이 위에다가 4가지 치즈불닭을 살짝 올려주면! 먹어보겠습니다! 저 솔직히 카레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카레랑 4가지 치즈불닭 같이 먹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에요! 마치 카레소스에 묻힌 매콤한 파스타를 먹는 그런 기분이에요! 오! 이렇게 올려주고! 한입 더 먹으면! 또 4가지 치즈불닭만 한번 먹으면!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너무 맛있다! 불닭치곤 안 매워서 가끔 생각나네! 틱톡 커버걸! 아니! 이렇게 큰 틱톡 젤리 봤어? 이거 완전 내 얼굴만 해! 봐! 그래 내 얼굴 찾다! 오키들! 틱톡 젤리 먹는 방법 다들 알지! 재밌는 플루베리 맛! 소다 맛보다 훨씬 맛있어! 이거 먹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지구볼 아니에요? 지구 탱탱볼! 근데 이 지구 탱탱볼 자세히 보니까! 지구 젤리랑 똑같잖아! 지구볼이 지구 젤리로 바뀌다니! 여기다가 틱플라스트를 왕창 뿌려주고! 이 새콤달콤한 파란색 카레를 뿌려주면! 카레를 왕창 뿌려줍니다! 맛있겠지? 먹어보겠습니다! 시큼새콤! 완전 새콤달콤해! 아우샤! 어디서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스폰지밥 헤어가! 이거 예전에 많이 봤지? 요즘도 머리에서 똑같은 색상이 나오는지 한번 열어볼게! 노란색이라는 소문도 있고! 눌러보면! 하나 둘 셋! 노란색인가? 초명색! 염색을 안했네! 초명색 그대로네! 먹어볼게요! 바나나맛! 이 안에 소스맛을 골라먹고! 이 안에 있는 거 하나 집어서 먹으라는 거지? 과연 이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까? 어? 이건 귤인데? 아 이건 귤이네! 촉촉한 과일 껍질 느낌이 확 나요! 그 다음에 어... 뭐야? 이거는... 이거는 무슨 젤리지? 안에 말랑말랑해져! 젤리 같은데 다 노란색이라는데 잘 모르겠다! 음... 그럼 잘 모르겠으니까 패스! 다음! 어? 이거는 틱톡젤리네! 딱 알 수 있어! 이거는 만지면 바로 알 수 있어! 저 잘 맞추죠! 이랬는데 막 틀리고! 음... 이거... 이거는? 어? 이 안에 추인밤 팬디 들어있는 거 같은데? 마이쮸 이런 거 아니야? 어? 그게 그런데? 이 중에는 제일 뭐랄까...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넷 중에 이게 제일 입맛에 맞을 것 같아서 먹는데? 음... 뭘까요? 하나 둘 셋! 어? 호박약? 호박약! 그럼 뭐예요? 그럼 다른 건 뭐예요? 귤! 정답 내 말 맞지? 아... 이거 망고젤리구나! 저 망고 틱톡젤리요? 다 맛있는 거네! 결국 고른 게 호박이야! 싫어하니! 이 중에선 최악인데! 그래도 하는 수 없이 먹어봅니다! 아... 안에는 갈색깔! 맛이 있네요! 한 맛! 다른 것도 가지면 안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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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끼님을 저희가 얻었어요! 어? 오끼님 하나 주고 저 이거 먹고 좋아! 오늘도 신나게 노란! 파란 금식 먹기! 제!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석이는 새처럼 산 찢어!